개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은신을 도운 조력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. 우재천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 대해서 어제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4개월 불구속에서 살인장에 의해 혐의를 받는 중 어쩌고 있는 이 씨, 아직 와지는진 않습니다.